안녕하세요.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근에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목격되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거나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는 용도로 사용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송이지 종목 추천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저는 이런 현상이 제 착각이었고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왜곡시키고 싶진 않기 때문이죠. 사실 예전에도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언급하고 해당 종목들이 급등한 적이 꽤 있습니다. 아마 몇 분은 덕분에 수익받다고 고맙다는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항상 축하드린다는 답변과 함께 그건 제 덕분이 아니라 투자자분이 잘하셔서 그런 거라고 고마워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종목 추천이 진짜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제가 공부한 거 올렸는데 우연히 잘 맞아 떨어져서 해당 종목이 올랐던 겁니다. 제가 보통 시장에 가장 이슈가 있는 종목, 관심이 많은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종목 중 한두 개는 원래 또 한 번 급등을 잘하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전선, 두산중공업과 같이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은 제가 영상에서 분석하긴 했지만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분석한 거지 제가 분석해서 시장에 관심이 생긴 건 아니니까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두 종목 모두 다음날에도 장대양봉이 나왔죠. 그건 그렇게 갈 종목이었으니까 간 거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시가총액이 조단위입니다. 모두가 관심이 있어서 간 종목이죠. 저는 HLB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3, 4조원대죠. 절대로 가벼운 종목들이 아닙니다. 11개 유튜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죠. 그런데 제가 혹시 나 때문인가 생각했던 적이 처음 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2년 전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 10월 10일 넥스트사이언스입니다. 단톡방에서도 이거 토리닌 영향 아니냐고 말이 나와서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 6.27이 있고 나서 HLB 그룹들이 초급등을 했습니다. HLB, HLB 생명과학 할 거 없이 전부 초급등했죠. 그게 9월 30일부터였으니까 10월 10일쯤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멈칫하면서 시장에서는 다른 먹을거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저도 기분 좋은 마음에 라이브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HLB에 대해 그리 잘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라이브에서 누군가 HLB 관계사로 넥스트사이언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니까 진짜죠? 어? 이게 뭐지? 신기한 마음에 그리고 이거 숨어있는 다음 HLB 관련주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귀찮아서 영상은 패스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에 넥스트사이언스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장중에 고가 27%까지 올라갔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다시 그대로 내려왔죠.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보통 이런 윗고리를 매집봉이라고 하죠. 쭉 물량을 훑고 내려온 겁니다. 매집한 것이죠. 아마 이 당시 제 구독자님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 혹시 나 때문인가 생각했던 순간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번 제가 언급하고 급등한 종목은 있었지만 전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을 다뤘기 때문이었죠. 제가 아니더라도 원래 갈 종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넥스트사이언스는 시장에 관심이 없던 상태였는데 장중 27% 장대양봉이 나왔었던 거니까 내가 언급해서 그런가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부터 조심하면서 라이브 할 때마다 영상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제 영상 보고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누군가는 고점에 사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제 구독자님들이 손해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물론 수익 보면 축하드리고요. 제 덕분이 아니라 원래 잘하셔서 수익을 본 겁니다. 넥스트사이언스는 이후에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해서 진양호 회장의 지분취득 소식과 함께 상한가 핀날레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뭔가 나 때문인가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삼성 중공우였는데요. 전날 라이브에서 삼성 중공우가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언급이 된 다음날 갑자기 뭐가 21% 찍혀 있어서 보니까 삼성 중공우였습니다. 누군가 위로 산 거죠. 분봉을 보면 저 위에 찍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차근차근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점상도 아닙니다. 돈 많은 세력이 매수해서 잠궈버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이 산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가벼운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위로 매수하기만 하면 금방 가격이 널뛰기 하듯이 뜹니다. 이런 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마 가벼운 스펙주 다음에 가벼운 우선주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윗골이 달고 내려왔죠. 위험합니다. 제가 나 때문인가 생각이 드는 것들은 시장에 관심이 있지 않았던 종목이 제가 언급하고 다음날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있으면 이게 나 때문인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삼성 중공우는 이날 삼성 중공업이 장대원봉이 나와서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도 갑자기 널뛰기 하듯이 21%까지 고가가 찍혔던 거 순간 매수세가 엄청 쏠렸던 거라서 마음이 씁니다. 그리고 오늘도 셀리드 점심시간에 갑자기 급등했는데요. 이것도 타이밍이 참 오묘합니다. 물론 셀리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언급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제가 종목을 보는 눈이 좋아서 갈만한 종목을 잘 골랐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실력이 좀 늘은 거죠. 아무튼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12시에 제가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죠. 그 올라간 영상에서 셀리드가 언급되었습니다. 셀리드가 정고점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라 차트 보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가는 신도 모릅니다. 저도 당연히 주가를 모릅니다. 12시에 빅토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다 보고 나면 8분 정도 되죠. 곧장 알람이 울려서 보는 건 아니니까 시청 시간에는 다소 시차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12시 20분에 갑자기 셀리드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1분봉상 장대항봉이 나왔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출발하는 신호죠.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현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 거여서 간 거지 저 때문이 아니죠. 그런데 가끔씩 이러니까 우연이라 하더라도 일단 말씀을 드려놔야겠다 생각해서 녹화방송으로는 처음 언급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가나 싶어서 따라 붙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매수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말한 것이지 집중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은 당연히 더덕 아니고요. 이렇게 종목이 급등락하니까 어휴 이거 위험한데 혹시나 제가 점심시간에 올린 영상 보고 정고점 돌파하는 줄 알고 따라 붙어서 손실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저 흔들리는 가격이 딱 정고점 돌파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셀리드는 오늘 장대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진짜로 정고점을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셀리드도 오후장에는 KGTS처럼 단타 매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셀리드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아니 안했습니다. 이게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20분 뒤 곧장 셀리드가 급등 스타트를 끄으니까 이거는 왠지 매매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데 괜히 매매해서 수익 보면 비판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괜히 언급했죠. 셀리드 못 먹어서 배가 아픕니다. 저는 제가 들고 있거나 매매한 종목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파워를 매매했지만 두산중공업을 영상으로 올린 겁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을 영상으로 올린 날 저는 일진파워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따를 했죠. 그런데 일진파워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죠. 두산중공업만 다뤘습니다. 누군가는 일진파워가 갭이 뜰 때 고점에서 제 물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셀리드가 아쉽긴 한데요. 분명한 건 셀리드는 오늘 갈자리였다는 겁니다. 수렴 형태와 차트, 모양 그리고 시초가 등등을 보면 말이죠. 아무튼 실제로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제 영상을 보고 매매하시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드립니다. 제 영상은 기업에 대해 공부하는 용도로만 활용해주세요. 주가를 예측하고 매매하기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셀리드는 다행히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은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